오늘 신랑신부님이 함께하는 터벌을 우리의 회장님 여러분과 같이 추천해 주시면서 신랑신부님 좋은 곳 보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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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신부 나라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야 와서 한 말이지만 이렇게 해주는 알았어 이미 너무 닮아있는 부분 내 얼굴이 어쩜 똑같아 징그리는 표정도 비슷해 정말로 인연인 것 같아 사람이 행복해 사랑하는 여왕이 사랑해 신랑신부 노래는 앵기 잘 안될 고사렌드 텐트 섭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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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쳐진 길을 가래요 당신이 우리 들어주신 심도 축하드립니다